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자 현재 시간은 10월 9일 수요일이구요. 오후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휴장입니다. 자 HLB가 어제 장 마감할 때 얼마에 마감했습니까? 8만 2천원에 마감을 했구요. 어 마이너스 3.53%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36%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고 지금 확대를 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 121선 위에 살짝 걸쳐 있거든요.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깨지고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이 이틀 연속으로 나온 이유 한번 설명을 드리겠구요.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되니까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HLB 재료가 있구요. 그리고 일정이 있습니다. 자 재료는 FDA 승인, 리보세라닉과 캄 랠리 주맙의 병용요법. 병용요법이 FDA 측으로부터 이제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일정이 있죠. 자 10월 20일 날에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? 자 C1이냐 C2냐에 대한 결과가 10월 20일 날 발표가 되구요. 만약에 C1일 경우에는 11월 20일 날에 FDA로부터 결과가 나오구요. C2일 경우에는 내년 3월 20일 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자 이런 재료가 살아있구요.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HLB 대응 제가 도와드릴 거구요. 010-9065-8706으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려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. 위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구요. 자 무료로 도움드리니까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시초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요. 자 보시면은 제가 시초가 종목을 하루에 5%에서 10%씩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구요. 아침 9시에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는 10시 이전에 매도합니다. 자 그리고 추천드리는 시간은 8시 50분에 추천드리고 종목은 매일 한 종목씩 시초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구요. 자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시초가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5%에서 10%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매일 아침 8시 50분에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문자로 추천드릴 거구요.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추천을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방에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고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이제 시초가 종목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었죠. 자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냐면요. 잠깐만 제가 매매했던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했습니다. 자 매매 마크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대봉 LS라는 종목을 제가 시초가에 8시 50분에 추천을 드렸고 저도 시초가에 매수를 했었습니다. 자 제 계좌구요. 제 계좌번호 입력을 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이앤셀이 보이실 겁니다.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 보시면은 시초가 4.2% 정도 갭떠서 시작을 했구요. 어 저는 시초가에 매수를 했죠.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 매도는 13.9%대에 매도를 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 약 10% 정도 제가 이렇게 수익을 봤구요. 자 보시면은 장 이게 5분봉이거든요. 보이시죠? 여기 5분봉이라고 보이십니다. 자 5분봉인데요. 자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.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5분짜리 봉이니까요. 장 시작하고 나서 약 15분만에 이렇게 매도를 해서 약 10% 정도 깔끔하게 수익을 받습니다. 한 10% 정도 저는 수익을 받구요. 자 이 종목 이 대봉 LS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하고 추천을 드렸던 추천 사유가 당연히 있겠죠. 자 대봉 LS라는 종목이 최근에 비만 치료제, 위고비 관련주,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. 자 이 종목을 시초가에 추천드렸던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있었죠. 15일 국내 출시 앞둔 위고비, 식약처, 비만, 환자만 사용을. 자 10월 15일날에 국내 출시를 앞둔 위고비인데요.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일론 머스크로부터도 꿈의 치료제다라고 극찬을 받았습니다. 자 이 뉴스가 어제 장이 열리기 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였구요. 여기 날짜, 시간 보이시죠. 10월 8일 새벽 12시 17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뉴스를 이제 확인하면 당연히 위고비,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이나 또 블루엠텍, 그리고 대봉 LS.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겠죠. 자 이 세 종목 다 급등을 하긴 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갔는데요. 갭이 20% 떠서 시작을 했고 블루엠텍도 15% 이상 급등을 했고 저는 대봉 LS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서 추천드리고 나서 저는 한 10% 정도 먹고 팔았구요. 저보다 더 높은 수익을 더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위고비, 비만 치료제 관련주, 수혜주인 대봉 LS라는 종목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받습니다. 자 바이앤셀 이렇게 보이시죠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종목으로 깔끔하게 장 시작하고 나서 15분 만에 한 10% 정도 이렇게 수익을 받구요. 자 시초가 종목은 제가 8시 50분에 매일 아침에 추천을 드릴 거구요. 무료로 추천드리고 종목 추천은 문자로 드릴 겁니다. 자 문자로 추천드리는 거구요. 자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시초가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. 제가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. 여기 010-9065-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매일 주도주 단타 종목 장중에 두세 개씩 추천드릴 거구요. 하루에 5% 한 달에 100% 이상 수익을 챙겨드립니다. 자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자 단타는 소액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. 자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구요. 자 이렇게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드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.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씩 수익금 챙겨가시구요. 이때부터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씩 수익금 챙겨가시고 경제적 자유 이때부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. 자 위에 전화번호 010-906-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거구요. 자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시초가 종목도 추천드리구요. 대선 테마주도 500%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세력주 4,50% 3일만에 먹을 수 있는 세력주도 추천드릴 거니까요.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텔레그램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 제가 시초가 종목 문자로 매일매일 추천드릴 거고 8시 50분에 추천드릴 테니까요. 자 문자로 종목은 추천을 드릴 겁니다. 자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 종목 이렇게 15분 만에 이렇게 10% 이렇게 5%에서 10%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HLB 이렇게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HLB 같은 경우는 세력주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자 이때 FDA 승인 기대감으로 3만 135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습니까? 12만 9천원까지 갔죠. 약 4배가 상승을 했었고요. 자 그리고 CRL이 한번 떴죠. CRL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? 이때 당시 2연속 하한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죠? 주가가 한 달 반 만에 120%가 이때 120%가 이제 상승을 했었고 반등을 했었죠. 그리고 나서 조정, 횡보를 하고 있는 종입니다. 자 여러분들 자 이게 2연속 하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120% 반등을 해줬다는 거는요.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거고요. 자 절대 세력이 지금 나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자 주식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조절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손익비를 최대한 높이 만들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자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.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받으셔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요.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 그리고 자 최근에 이제 HLB 관련해서 FDA 현장실사를 이제 통보 받았죠. 그래서 개선된 임상 결과 추가로 제출 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결론이 납니다. 자 빠르면은 FDA 측으로부터 11월 20일 날 허가 승인을 받는 거고요. 그리고 늦어도 내년 3월 20일 허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자 이 재료가 엄청난 큰 재료기 때문에 이 재료 하나만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요. 자 수급과 차트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바이오 섹터가 어떻습니까? 앞으로 금리 인하 계속 이어질 거고요. 그리고 생물 보안법.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는 어떻게 되죠?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는 뭐다? HLB가 대장주다. 자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님들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응을 잘 하셔서 크게 수익을 챙기시고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 바라겠고요. 자 그리고 진양곤 회장이 자 이제 그 리보세라닌 만으로만 2029년도에 매출 3조 1,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6,800억이 목표라고 합니다. 자 2029년도에 매출이 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조 6,800억이 목표인데요.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HLB에 대한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2029년에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상승을 해야 되는 명분이 생긴 거고요. 자 왜냐? 주식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? 자 주식시장은요. 미래의 가치를 선 반영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9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금 선 반영을 하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.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. 위에 전화번호 0102-9065-8706으로 세력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문자로 추천 드릴 테니까요.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최소 40%에서 50% 먹을 수 있는 종목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세력주 있었는데요.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. 자 세력주 연구소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심프로입니다. 자 현재 시간이 7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. 자 잠시만 멈춰보겠습니다. 자 영상 보시면은 자 태성이라는 종목 라이브 방송에서 자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29분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 태성이라는 종목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. 자 이때 당시 18,090원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뭐 3만 7천원까지 갔었죠. 자 이 종목을 제가 3거래일 만에 4,50% 먹을 수 있으니까 9월 25일 9시 시초가에 매수하세요. 라는 영상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.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저녁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켠 이유는요. 단타로 한 3일 정도 보유하고 한 4,50%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켰고요. 자 태성이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요. 자 현재 9월 24일 화요일이고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 9월 25일 수요일날에 반드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요. 한 40%에서 50% 정도는 편안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목표가는 2만 7천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. 3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인데 편안하게 한 2만 7천원 정도에 한 3일 정도 이 정도만 보유하시면은 한 4,50% 정도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.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태성이라는 종목 B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. 세력주입니다. 자 세력이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거고요. 이 종목을 정확하게 9월 25일 수요일날 9시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아시겠죠? 반드시 매수하셔서 한 40에서 50% 정도 수익 보시면 되고요. 목표가는 한 2만 7천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. 뭐 3만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자 태성 9월 25일 수요일 아침 9시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4,50%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. 자 이번에도 태성 후속주 준비를 했고요. 자 40에서 50%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습니다.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위 전화번호 010-906-8706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제가 종목 추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. 세력이라고 문자 눌러주시고요. 무료로 추천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해주신 분께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. 자 9월 30일날 태성을 이제 매도해서 1,750만원 수익 인증해주셨습니다. 자 48% 수익을 보셨고요. 자 이분께서 한 3천만원 좀 넘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. 자 3거래일 만에 1,700만원 수익과 48%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.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실현하셨고요.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. 자 이분께서 매매 타점도 공유해주셨는데 자 보시면은 태성 매매 마크 내역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. 자 바이앤셀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. 자 이때 바이 매수를 했고 자 이때 셀 매도를 한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거래일 만에 무려 48% 수익을 챙기셨다고 자 태성 매매 마크 내역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. 바이앤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고 자 1,750만원 수익이신데요.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. 자 태성 후속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 40에서 50% 3거래일 만에 먹을 수 있고요.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세력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HLB 주주님들 앞으로 수익 크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드릴 거고 무료로 다 도움드릴 거고요. 자 그리고 대선 테마주도 준비했어요. 500% 수익 볼 수 있는 대선 테마주인데요.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들이 폭등을 할 예정입니다. 자 대선 테마주로 최소 500%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. 자 목표 수익률은 500%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.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.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.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.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.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5개월 동안 513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4,425원에서 3만550원까지 급등을 했죠.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지인데요.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3,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%가 올랐습니다.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%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7,100원이었던 주가는 65,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.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.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플래닛이었죠. 자 3주 만에 749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2,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만 9,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.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.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%가 올랐었는데요. 자 3,415원이었던 주가는 2만 4,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%가 올랐습니다.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.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. 자 무려 3주 만에 292%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 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자 1월 9일날 DTN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,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%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.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,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% 수익을 보셨는데요. 이분께서 전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.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.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.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. 자 하지만 이 DTN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.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%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.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가쁜 직장인 분들,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.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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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